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물다영농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고 계시죠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요 9종 세트 5만원씩 드리는 모듬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14세트가 준비되어 있구요 14세트 14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빨리 선착순으로 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분께 한 세트씩만 드리겠습니다 두 세트 달라고 하시는 분은 안 드리고요 그리고 전화 주문은 안 받습니다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첫 아이부터 바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이름이 다 꽂혀 있구요 이름 별도로 해서 제가 다 해서 드릴 거구요 한번 보시고 번호 선택하여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첫 아이 마틸다 있구요 찰스톤 들어있구요 아주 고급 명품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은 이정도면 괜찮을겁니다 5만원에 드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모야마구요 이거 폴로라 있구요 아주 손톱이 예쁜 슈퍼클론 들어있구요 화이트 샴페인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핑크 드래곤 이구요 핑크 드래곤은 그냥 하나만 사셔도 16,000원씩 하구요 핑크 콜리도 있습니다 핑크 콜리 아 핑크롤리 자 이거는 뷰트 릴리 이렇게 해서 1번이구요 2번입니다 자 2번 2번도 제가 골고루 해서 넣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겁니다 요거 섹시캔 있구요 흑장미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글램핑크 구요 자 요거는 문스톤입니다 슈퍼클론 들어있구요 화이트 샴페인 들어있습니다 여기 에스페로가 하나 있구요 폴로라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는 러스트 네일 들어있구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께요 이게 제가 마지막에 처음에 한번 쭉 갔다가요 그 한 개씩에서 영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께요 요거 2번입니다 요거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란시아 들어있구요 요거는 사라버니 슈퍼클론 요거는 카시오 적금 들어있구요 자 요거는 레드쿤 폴로라이스입니다 스타로즈 들어있고 요거는 뭐 하나에 2만원씩 하시는거 아실겁니다 핑크 뷰티 들어있구요 자 러스트 네일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 가격 두 개만 해도 5만원 정도 됩니다 에스페이 들어있구요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제가 이름은 다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드리고요 쭉 영상을 찍어 가볼게요 빨리 올려드려야 여러분들한테 빼드리기 때문에 자 이거 러스트 네일 리디아 요거 에스페로 자 플로라 들어있구요 파인루 지금 들어있구요 레드큰 들어있구요 흑장미 들어있구요 란시아 들어있구요 가을의 전설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4번입니다 지금 번호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5만원에 드리는 그 가격 되니까 가격 정말 부담 없으실겁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수정마리아 들어있구요 자 흑장미 들어있습니다 시모야마 들어있구요 자 그리고 베라스돈 들어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정말 하나만 해도 몇 만원 짜리입니다 리디아 마틸다 자 러스트 네일 미스 에이 물게인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9개 5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6번입니다 6번 자 케라리언 들어있구요 풍금 하나에 대해서 풍금 란시아 하나 들어있구요 자 라탄 멋진의 하나 들어있구요 슈퍼클론 들어있습니다 자 레드컨 들어있구요 자 샬루 큰거 있습니다 에르메스 다크 에보니 요렇게 9개 또 6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7번 7번입니다 프랭크 있습니다 러브레터 있습니다 토스카넬리 수정마리아 리디아 플로라 러스트네일 블랙퀵 블랙킹 리디아 요렇게 또 요것이 7번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품종으로만 선별해서 아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세레모니 들어있구요 자 란시아 있구요 주얼리로즈 있구요 몽환여왕 있습니다 몽환여왕 슈퍼클론 있습니다 치와와 있구요 핑크롤리 멋진 핑크롤리 있습니다 립스틱 하나 들어있구요 자 수브렌 하나 있습니다 요거가 8번입니다 8번 소개시켜드렸구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잠깐 9번 떨어졌다 요거 9번입니다 9번 여기 몽환여왕이 있구요 이거 스파이시 들어있구요 슈퍼클롤리 슈퍼클롤리 있습니다 에스페로 있구요 카씨오 적금 플로라 핑크롤리 아메클론 에르메스 요렇게 또 요것이 9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제가 끝까지 갔다가 다시한번 1번부터 전체사진을 찍어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요거 10번입니다 섹시킨으로 있구요 자 로제스타 있습니다 시모야마 있구요 자 마틸다 있습니다 리디아 카시오 적금 러스트네일 플로라 한엽이고 아주 멋집니다 요거 에스페로 들어있구요 간혹 가시다가 뭐 옆에 거 하고 뭐 하나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저희가 안 드리니까 참고하시구요 절대 그렇게 안 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복해서 주문하시면 주문 안 받겠습니다 10번이구요 자 11번입니다 콜이 있습니다 플로라 있구요 레드콘이 있습니다 자 르와르 있구요 에스페로입니다 로스트네일이요 아 요거 에르메스 에르메스 로스트네일 에스페로 자 요건 화이트 샴페인 자 리디아 들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11번입니다 11번이구요 정말 품종 좋은 아이들이구요 한두 개만 해도 가격은 5만원대 하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참고하시구요 12번입니다 자 섹시킨 들어있구요 시모야마 들어있습니다 수정마리아 들어있구요 리세이 블루드래곤 화이트 샴페인 에스페로 에르메스 레드티아라 제가 이렇게 가격이 싸게 착하게 드린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아니구요 제가 줄자를 안보였는데 줄자 한번 참고하시라고 다시 보여드릴께요 자 줄자가 이렇게 보세요 보통 뭐 이렇게 십몇센티를 넘는 것들입니다 다 작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포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자 12번이구요 13번으로 갑니다 13번 이제 거의 뭐 중복돼서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분께서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 코바니입니다 코바니 풍금 들어있습니다 풍금 아 마틸라이구요 리디아 라탐 이거 플로라 러스네일 오페라 에르메스 자 요거는 13번입니다 어 이제 이것저것 고르시다가 좋은거 찾으시다가요 정말 좋은거 놓칩니다 얼른 선택하셔야 되구요 어 주문은 어 전화 전화 안받고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만 아 14분께 받으니깐요 얼른 주문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14번입니다 자 글램핑크 있구요 요 가을의 전설 하나 있습니다 화이트 샴페인 들어있구요 핑크피스 있습니다 슈퍼클롤 있습니다 여기 플로라 있구요 에르메스 요거는 러스티네일 라보떼 있습니다 라보떼같은거는 보통 뭐 하나에 3만원 그렇게 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한두개만 해도 5만원 분명히 넘구요 제가 여기 14번부터 다시 앞으로 갈게요 번호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14번입니다 13번입니다 12번이구요 11번입니다 요거 10번입니다 9번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이구요 요거 7번입니다 요거 6번이구요 자 이거 5번입니다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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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구요 자 2번입니다 요거는 1번이구요 제가 아까 이 차 줄자 대 보였듯이 작은 아이들이 아니구요 크기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구요 얼른 영상 올라가는 대로 주문을 주시면 문자로 주문을 주시면 제가 주문을 받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구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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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입니다 5번입니다